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미국 연준의 빅컷이 단행됐고 우리 시장은 아직 뭐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뚜렷한 방향성은 지금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빅컷을 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FOMC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연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실보호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중에 유일하게 50pp 인하를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메파 분들도 다 50pp 인하로 전향적으로는 반응을 보인 게 이번 FOMC였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 모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올해 11월 달 예정돼 있는 대선 관련해서도 뚜렷한 아직까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 우세가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씩은 관망 심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연준의 금리나 효과가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강한 당세보다는 강부합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컷에 대한 후속 해석 그리고 미국 대선의 영향까지 어쨌든 관망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가 부진한 것,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크다고 봐야겠는데 연구원님께서는 반도체 픽아웃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는 수 있는 시점이 좀 지연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의 다운사이클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을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HBM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고요. 또 하나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인데 HBM 과잉 공급은 사실 AI의 미래에 대한 얼마나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픽아웃 얘기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빅테크들이 반도체 쪽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 하에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반도체 AI 분야가 사실 대단한 서프라이즈 제품을 내놓은 게 벌써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CHPT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의 성능 개선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대단한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지쳐가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걱정은 저희는 크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PC나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는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 제품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좀 지연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3분기 내지는 4분기 이쪽의 실적들은 좀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하는 건 이유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는 있는데 이게 다운사이클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시 상승 사이클이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운사이클은 아니다. 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지금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영향이라고만 보기에는 7월 중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다. 이런 부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코스피 반도체 업종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외국인이 들어온 규모가 한 39조 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초중순 이후에 매도가 나온 게 사이닉스, 삼성전자 합치면 10조, 그 이외의 종목까지 다 합치면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가 유입된 것 중에서 되돌려 나간 건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코스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 53%쯤 되거든요. 장기 평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고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들어왔던 거에 대한 반작용 정도지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K-반도체를 다 던지고 있느냐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과도하게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다가 그게 불편해지는 상황 정도 왔고 거기에 대한 교정 전략 정도는 필요하지만 반도체 셀 이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도하게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여부는 결국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1차 판가름 지점이 될 텐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어떻게 저희가 대비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HBM이랑 PC, 스마트폰 관련 D램을 다 파는 회사니까 이쪽에 대한 최신 동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런데 양쪽에 대한 우려를 다 분식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사실은 마이크론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10월 말 정도에 예상된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은 우리 시간으로 26일 목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 삼성전자, SK아닉스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던데 한때 뜨겁다가 주가는 최근에 좀 주춤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AI와 결을 같이 하는 주식인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수록 전력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런 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다운사이클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AI가 다시 힘을 받을 때 힘을 받을 섹터라고 생각은 하고요.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보면 그간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쉬었던 구간들이 반도체 보다는 조금 먼저 나타났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트레이딩이 이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최근만 보면 다시 재차 올라간 흐름까지 감안하면 박스권 내에서는 좀 상단에 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밝게 보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반도체주가 부진한 날에 보면은 반도 바이오주가 최근에 뭐 급등하고 뭐 이렇게 또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주도주로 바이오를 꼽는 의견들도 지금 많고. 금리 인하 수의 기대도 있고 바이오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 매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게 바이오주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적게 들고 있었던 업종이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반도체를 팔고 그럼 어느 쪽을 조금 비중을 채워 넣을 수 있느냐에서 제약바이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에 수의 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멀티플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금리가 낮아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은 그 수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조달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자금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또 R&D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펀더멘탈도 앞으로 좋아질 재료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할인율 부담도 낮아지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응하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대형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대형주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쪽이 가깝고 중소형주들은 자체의 신약을 개발해서 이걸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가까운데 이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은 자금 수요율은 좋아졌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물타기가 되는, 주주같이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단기적으로는 주춤했다가 실제 이쪽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를 더 좋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형주가 먼저 가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나 결정 직전까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리천 지수가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였던데 우리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소형주가 확실히 대형주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의 코스피랑 코스닥의 주가의 수익률, 격차를 보면 코스닥이 과거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하고 올라갈 때는 탄력을 많이 받을 건 맞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코스닥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금리나 효과를 러셀리천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미국 경기를 당장 부행하는 효과가 미국 금리나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금리나를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적고요. 금리의 폭 자체도, 레벨 자체도 미국이 더 높았고 한국은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나를 할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제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의 중소형주가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좀 적기도 하고 내수 차원에서도 미국 소비에 비해서 한국의 소비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중소형주가 반등하는 것들을 내수 차원에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 러셀리천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코스닥이 당장 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더 길게 보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코스닥이 힘을 받으려면 코스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소형 이런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의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한 뒤가 본격적으로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필을 앞지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을 러셀리천과 그대로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펀더멘탈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애초에 빅컷이 증시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까지는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빅컷의 성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파월 의장이 빅컷을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강하게 했었는데요. 하나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침체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높은 금리를 꼴의 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의 정상화 차원에서 두 번 50BP를 내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는 이번에 우리가 빅컷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가파르게 빨리 내리려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했는데요. 그 얘기를 금융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그러면 금리를 앞으로도 내려주는 방향은 맞는데 아주 빠르지는 않을 거고 아주 빠르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기까지는 않을 거니까 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구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그거의 반응이 미국에서는 주가는 만만하게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안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유럽에서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 차가 좀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의 영향 같은 것도 많이 타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의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도 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런 걱정이 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중앙은행의 얘기들도 ECB와 페드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준의 앞으로의 스탠스 금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가파르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의 국채 10년 물금리 보니까 3.7%대로 다시 반등을 했고요. 가파르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좀 되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연준이 금리 얼마나 더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는 두 번 그러니까 11월 12월 때 각각 한 25BP 인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복분기 한 번 정도 기준 한 네 번 정도 더 내려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 정도 내년에는 네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계시고 연준이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뭐 고용 냉각이었고 지난주 보니까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걱정했던 만큼 나쁘지는 않은 상황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은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게 한 30명 초반 정도에서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월간 고용 보고서를 나와보면 사실 그렇게 고용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전 수준들도 꽤 높게 설정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하향 조정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관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느 한쪽에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저희는 이번 FMC를 통해서 좀 엿보게 된 거는 연준이 한 실업률 4.4% 정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4.2% 정도니까 여기서 더 세게 실업률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금리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 경기 심체에 대한 우려도 재구각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실업률 수준에서 잘 유지가 돼주면 아마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질 수 있고 연준도 지금 얘기했던 정도의 컨트넌스 정도로 그냥 금리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준이 실업률 4.4%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어쨌든 다음 달 초에 또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연준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난주에 영란은행에 이어서 일본중앙은행 BOJ도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내 BOJ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동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제일 걱정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가만히 놔둬도 엔화가 자꾸자꾸 약세로 가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게 일정 부분까지는 일본의 수출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용인을 했었지만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일본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160엔대 환율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140연 초반까지로 눌러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한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 130엔대, 120엔대 이렇게까지 다시 N달러 환율을 더 내리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일본 수출 경쟁력의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본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도 한 개, 두 개, 분기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일 텐데 엔케리 추가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엔케리 자금은 그렇게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알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명확하죠. 방향은 엔화 환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엔 초반, 초중반 이 정도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려면 여기서 130엔대까지 한 번 더 밀리느냐의 문제인데 아마도 그러면 내년 중에 다시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도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이후에 내릴 때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때가 되면 당연히 엔케리 청산은 한 번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염두에는 둬야겠지만 160엔대에서 140엔대 내려올 때 같은 충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산을 한 번 정도 내년 중에는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는 두자. 다만 연내에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내년에는 좀 염두를 해보자.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 내일 밸류업 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고 3분기 어닝 시즌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투자 전략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아까도 이제 바이오주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성장주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게 제일 명확한 거고 앞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텐데 여기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하락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하나를 더한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정도가 대응될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배당주입니다. 같은 규모의 배당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매력이 더 부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배당주들, 은행, 자동차 이런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주들일 텐데 이쪽은 사실은 효과가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두 개 분기 정도 뒤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지금으로서는 성장주랑 배당주를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하락 국면인 만큼의 성장주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